삼별이 A-17 하기로 했구요 A-17 OK 그래서 알파벳 불러줄래? 모여서 내는 소리 불러줄래? 너가 할까? 뭐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둘 중 아무거나 해버려 음 알파벳 그래 그래서 얘는 누구고 D-A-M D-A-M이 모여서 내는 소리는 뭘까요? D는 D A가 내는 4가지 소리는 뭔데? 아따 빠르다 선생님이 손으로 따라갈 수가 없네 그 중에서 지금 17호에서 배운건 17호 18호에서 계속 배우고 있는건 A가 뭐가 된다? A 된다 M은 M 합치니까 D-A-M D-A-M OK 그 다음에 알파벳 불러줄래? 이름 불러줄래? 마음에 드는걸로 시작하세요? 알파벳 불러줄까요? B-A-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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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에이티는 흑 에이는 에 엠은 무 합치니까 햄 자 한별이 다음번에 에이치 나오는 곡 에이름보다 이름 에이치 라는거 꼭 얘기해주고요 그 다음에 무슨 소리낸다 흑 소리낸다는거 알아주세요 에이치는 흑 햄 햄 오케이 그 다음 알파벤 C A T 는 모여서 자 C가 내는 누가의 소리 C는 C는 H는 H는 누가 이렇게 던지네 H는 흑 기다려 자민이 너 전번에도 내가 안했는거 알아 내가 봐줬어 전번에 H는 흑 C는 스크 됐습니까 여기서는 크 A는 A는 T는 T 합쳐서 CAT CAT 오케이 그 다음 알파벳 J A M J A M 모여서 뭐가 될까 JEM 그렇지 그 다음에 알파벳 C A C A P 모여서 C C가 내는 누가의 소리 여기서는 뭐했을까 그렇지 그치 크가 됐지 에 합치니까 CAP C는 스크고 H는 무슨 소리인지 H는 그렇지 근데 크 소리 나는 애들 제일 많이 나올거야 지금은 C가 F 되고 H가 F 된다는 거 CAP 그 다음 알파벳 TAP TAP 하나씩 해볼까 T는 A는 A에 아 어죽해서 첫번째 대표 소리 P는 합치니까 TAP 그 다음에 알파벳 M A P M A P는 뭐여서 그렇지 M M M A는 에 P는 합쳐서 M M M A P 다음에 알파벳 vous h a t h a t 는 모여서 h 는 a 는 t 는 합쳐서 hat 오케이 잘했습니다. 자 h 하고 c 하고 얘들 조심하세요. 수고했어요. 오케이